자 1번부터 3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10번 자리가 화법과 장문이거든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 2번 시험의 약간 특이점이 사실은 이게 쉬우면 애들이 안 틀려 아무도 안 틀려 근데 2번 시험에는 약간 복잡한 조건들이 좀 들어가고 내용일치 같은 경우도 약간씩 헷갈리는 포미트를 집어 넣어줬더니 정답률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특히 첫 번째 질문 2번 문제가요 정답률이 60%가 안 돼요 이 정도면 애들 진짜 많이 틀린 거거든 자 어려워서 틀렸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너네가 좀 우습게 본 것도 있고 대충 읽고 풀려고 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거지 실수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의 교훈은 자 화작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수능 당일날 실수는 그냥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소에 좀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나중에 언매가 아니라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은 자 이 신경 잘 써야 돼 자 한번 볼게요 학생의 발표라고 했는데요 자 화법 중에서도 자 발표 지문에 대한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법은 말하는 지문 말하는 건데 말하는 걸 이렇게 지문화 시켜 놓은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겠죠 주제 그럼 내용 일치 문제 출제돼 안돼 당연히 출제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냥 단순 비문학과 좀 다른 것이 말을 하는 거잖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런 선생님 지금 손 제스처 하는 거 보여요 이런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혹은 목소리 성량 크기 크기를 성량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어조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하기 방식 문제가 같이 출제돼요 자 내용 일치 문제 플러스 자 말하기 방식 문제 보통 이제 말하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지문에서 괄호 쳐진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1번에서 3번 지문 보면 화면 1, 화면 2, 화면 3, 화면 4 이 자료거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방식은 아니지만 말하면서 활용하는 자료야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왜 비문학과 다른 특이점이거든 이렇게 자료를 지문해 주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좀 많아 자 그래서 괄호 친 부분 무조건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중간에 반응을 확인하고 이런 표현들 있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런 것도 자 그래서 괄호 친 부분 특별히 잘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말하기 방식 중에서도 특히나 비언어 반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체크 들어가야 돼요 자 비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가 말하지 않고 하는 거 몸짓 같은 거 눈빛 같은 거 이런 게 비언어고요 반언어는 그냥 반만 언어다 라고 생각해 목소리로 하는 거 목소리의 성량 아니면은 목소리의 어조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시험에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 문제가 워낙에 좀 애들이 많이 틀렸다 보니까 2번 잠깐 볼게 위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단독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료 밑에 살짝 봤더니 뭐 화면 1, 화면 2, 화면 3, 화면 4, 화면 5까지 있어 그러니까 지문 볼 때 우리는 다른 건 놓쳐도 뭐는 꼭 봐야 돼 화면 1, 2, 3, 4, 5 해당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화법과 작문에 애들이 왜 실수 많이 하냐면 조건이 많이 걸려요 조건이 많이 걸리거든 지문에 표시된 부분도 은근히 많을 때가 많아 지문 표시 부분 혹은 지문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우리가 이미 화면 이런 거 중요한 거 알고 있잖아 지문의 중요 부분 이런 게 나오면 문제로 바로 가 꼭 고집부른 애들이 있어 지문은 꼭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지문이 쉬우면 그렇게 해도 돼 지문이 쉬우면 다 기억이 나거든 끝까지 다 읽어도 근데 지문이 어렵잖아 혹은 지문이 좀 복잡하거나 조건이 많이 걸려 있잖아 그러면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게 기억이 말려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실수로 틀리게 된단 말이야 혹은 기억이 나더라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해당 지문 또 다시 가서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해당 위치 나왔을 때 좀 잘라서 문제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읽고 그런 걸 추천을 드려요 지문 잠깐 볼게요 화면 1 역사동아리 친구들과 고분답사 갔다가 화면에 보이는 도자기 조각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1은 도자기 조각 같은 거 발견한 거 그거 실물을 보여준 거지 알고 보니 화단 장식물 파편이었는데 만약 진짜 문화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럼 화면 1과 관련해서 2번에 1번 볼게요 자신이 발굴한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 1에 발견한 것에 실물 사진을 제시했다 봐 애들이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렸냐면 보통 너네가 선지가 있잖아 아 그러면 물론 한국어는 뒤가 중요해요 항상 뒤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을 때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을 굉장히 대충 읽어 보통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해 뭐뭇을 사용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조건이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보고 뒤에 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지금 보면 화면 1에서 발견한 것에 실물 사진을 제시한 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앞부분에 자신이 발굴한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문화재를 발견한 걸 보여줬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서 반응을 확인하고 다시 첫 번째 문단 오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자료조사를 하면서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에 대해 발표해 볼까 합니다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중심화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땅속이나 수중 건조물 등에 묻혀있던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 문화재라고 합니다 자 뭐뭐라고 합니다 정의인데요 어 이렇게 개념 용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잖아 그러면 시험에 잘 나와요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이건 앞에 화법과 장문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 2 화면 2 나왔어 잘 봐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재는 화면과 같이 문화재청이나 학술단체 등 전문기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아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2번에 2번 다시 갈게요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목적 괜찮죠 화면 2에 문화재청 발굴 조사 장면 제시 이것도 괜찮죠 화면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2번은 일단 괜찮은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시 본문화 그런데 최근에는 매장 문화재의 발견 양상이 다양해졌고 특히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 중에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3 나왔습니다 집중하시고 왼쪽에 보이는 것은 텃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청동지시대 돌돋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등산 중에 발견한 백제 기왁 야 그러면 화면 3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일상생활 중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케이스 예시를 든 거죠 자 2번에 3번 보겠습니다 발견된 문화재의 시대적 층위를 부각하기 위해 틀렸습니다 시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느 시대든 상관없어 문화재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됐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든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층위 부각도 아니고 대비도 틀렸어요 그치? 3번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문단 봐 자 화면 4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의 절차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절차를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2번에 4번 보겠습니다 제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면 4에 감정평가 세부 단계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감정평가가 아니라요 지금 발견 신고 제도 절차 그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은근히 애들이 많이 찍었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문단 보시면 다다음 문단 화면 5 볼게요 주의할 점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붉게 표시한 부분들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붉게 표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2번에 5번 봐 주의할 점을 부각하여 전하기 위해 화면 5에 괜찮아? 근데 제도 운영의 핵심 취지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해서 이게 틀렸죠 굳이 이 부분에다가 따로 강조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근데 이걸 답으로 한 애들이 진짜 많았어 2번 아니면 5번 한 애들이 2번 4번 5번 이렇게 지금 오답률이 높았는데 4번 5번을 해서 내가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그 패턴에 속아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일치상 조금 다른 표현들이 껴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못 봤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 신고로 우리 문화재 지키고 나올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많은 기울을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네 1번 봐 위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했죠? 말하기 방식 문제는 항상 출제돼요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만약에 본인이 말하기 방식 문제를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혹은 자꾸 실수를 해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 먼저 보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 1, 2, 3, 4, 5번의 포인트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 지문 다 읽고 난 다음에 답이 굉장히 빨리 보입니다 지금 1번에 1번 보면 주제 선정 동기 밝히며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있고 자 1번에 2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질문 던지는 거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 자 이거 괜찮고 3번 구체적인 예를 활용해서 사례 활용하는 거는 두 번째 문단에도 나왔었고 4번에 발표 주제에 관련된 용어 개념을 설명해서 용어 개념 이런 거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어 왜? 딱 한 문장 밖에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매장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먼저 보고 1번에 포인트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발표 내용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했다 비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5번이 답이에요 자 넘어가서 2번 아까 2번이었고 3번 볼게요 3번도 은근히 애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1, 2번을 헷갈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 1번을 살짝 헷갈리는 말로 써놓긴 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판단을 좀 잘 해야 돼 판단 연습을 좀 해야 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보기 봐봐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새로 집을 새로 짓다가 비석을 발견해서 신고하셨는데 자 누가? 내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친구분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지금 3번에 1번 봐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었던 경험이야? 자 보세요 들은 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되었던 경험이라는 건 그 경험의 사건의 주체가 나여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할아버지 친구분이 비석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 이거는 경험이긴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었던 경험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은 안 돼 자 2번 봤더니 발표를 듣기 전에 지니고 있던 의문을 보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이전부터 궁금했는데 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미 발표 듣기 전에 지니고 있던 의문이 있었고 자 그리고 발표 알게 돼서 유익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기에서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군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정답률이 70%대긴 했는데 근데 쉬웠습니다 선생님 봤을 땐 그냥 좀 첫 번째 지문이고 잘 첫 번째 지문은 원래 잘 안 읽혀요 잘 안 읽히니까 내용이 조금 덜 들어온 상태에서 문제도 좀 집중이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대충 풀다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